월세 받고 있는 집이 있다면 2020년부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까지 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 10월 말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죠.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라고 말이죠. 이 기사를 보시고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태까지 신고 안 하시고 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쉽게! 쉬운 설명을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왜 등록하라는 거지?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두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대체 누구야? 나는 해당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네 번째는 여기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와 사업자 등록도 신청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나 그냥 등록 안 하면 안 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등록하라는 건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죠.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이 방법이 신고납부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 얼마 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렇게 세금을 낼게요. 라고 신고하는 신고납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등록을 하라고 하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주택임대소득, 1년 동안 주택이 몇 개든 간에 주택임대소득으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국가에서 신경을 안 썼다고요. 물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중에서도 아주 고액의 월세를 받는 이 사람들은 모를까 일반적인 얼마 받지 않은 월세들은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득세 신고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부터, 2019년 소득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소득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도 과세가 된다라고 2018년도 말에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소득세를 걷기 위해서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소득자는 대체 누구야? 라는 부분입니다.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릴 텐데 표를 보시면 주택수가 있고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죠. 각각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일단 주택수는 부부합산, 그러니까 1세대당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겠죠. 만약에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집에서 월세를 얼마를 받든 간에 비과세예요. 단, 그 집이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거나 그 주택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국외의 집이 있다면 다른 나라의 집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부자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이제 두 개일 때 둘 중 하나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월세는 과세가 되고요. 만약 주택이 두 개인데 둘 모두 전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3주택 이상일 때, 이 3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을 말합니다. 이때는 만약에 그 셋 중에서 월세 받고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 월세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전부 다 전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 살고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집을 전세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봐서 과세 대상이 되면 그때는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간주임대료가 무엇이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세청에서도 이 간주임대료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요.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러니까 앞으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대신에 이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 집 3개 이상부터인데, 그리고 이 3개에서 보증금을 다 더했을 때 3억을 초과하면 그때 나오는 건데 이때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라면 소형주택으로서 이때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주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의 집을 100개 가지고 있는데 100개에서 전세받고 있다. 네, 소득세 안 나옵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비과세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일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라는 건 과세권자가 과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등록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설사 계산해 봤을 때 소득세가 0원이다 하더라도 이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간주임대료 계산이나 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방법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 방법과 미등록 시 가산세 부분입니다.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계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월세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임대계실이 되겠죠.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는 작년까지는 비과세였다가 올해부터, 올해 소득분부터 과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소득은 내년 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5월 말까지인데, 내년 5월 말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6월 2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실 때는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택하시면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은 만약에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 신청한다고 하시면 홈텍스에 가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내가 가서 하겠다고 하시면 관할 세무세에 가시면 등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민특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민특법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인터넷은 렌트홈,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내가 발로 가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관할 시공구청 주택가를 가시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앞서 가산세 말했잖아요. 그 가산세는 주택임대수익금액, 그러니까 총월세 받은 금액 그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에 수익금액이 있는데 계산해봤더니 소득세가 0원이더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비과세일 때만 비과세가 아니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국세청에서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친절하게 이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아마 10월 28일부터 발송했으니까 그걸 받아보셨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혹시 받지 못했다, 아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하셔야 돼요. 빨리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만 신청한 경우 그리고 민특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까지 같이 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사업자 등록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경우인데 우리가 명칭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 한다면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도 같이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록관차는 주택임대소득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 그리고 인터넷은 홈텍스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관차가 오프라인은 관할 시군구청 그리고 세무서, 관할 세무서 온라인은 렌트홈입니다. 세금혜택 부분에서 주택임대소득자는 세금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이 많죠. 그래서 그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당연히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로 상승제한이나 면제기나 기준식금액 등 이러한 조건들이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다 똑같은 사업자 등록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물론 둘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면 가사세는 안 나와야 하지만 세금혜택 부분이나 기타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등록 안 하면 안 되나? 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등록 안 해도 모르겠지. 내가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 라고 하실 텐데 사실은 세무당국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차 받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물론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데이터 상으로 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 임대주택에서 약 한 42%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58%는 모른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58%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 8월 달이었나요? 전월세 신고제가 언급이 됐죠. 만약 이 법안이 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아마 빠르면 2021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 신고제 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모두가 알게 되죠. 모든 데이터를. 아마 기값 버티면 1년, 2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알게 되고 어차피 하셔야 되고 어차피 가산세는 나옵니다. 등록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꼭 등록하셔야 돼요. 다만 그 가산세가 수익금액의 0.2%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만원이면 2만원 2천만원이면 4만원 4천만원이면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아니 뭐 걸리면 되고 아니 말하지 나거나 또 빨리 팔아겠다. 주택 임대 소속자는 어떤 요건이 없기 때문에 빨리 팔 수 있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 팔지만 그래서 그럴 계획이라면 모를까. 하지만 제가 공적인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등록하지 말아만은 못하니까 등록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 임대 소득자의 이 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부동산 재테크에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내용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블로그나 밴드에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